지리산 1200꽂이. 들리는 건 내 발소리뿐인 깊은 산속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자태를 드러낸 암자.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분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리산 10대 전설로 통한다는 을따 남자. 79 스님이 40여 년 홀로 수행 중입니다. 성경이 여기 안 달아 놓으셨나요. 바람 쐬 가면 날라가 버려 어디로. 자꾸 돈 들이소. 그러니까 저기다 문자에 저기다 하나 달아 놨죠. 어디 어디 어디. 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정말 소리가 많이 가요. 그래도 내가 이거 샀거든요.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소리가 좋지 않아요. 소리가 많이 가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저 밑에 물이 틀어놔도 저 방에 앉아있으면 그 물소리가 기가 막혀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서 물을 내려보내거든요. 내려면 그 물소리를 일부러 그 물소리 들으려고 거기가 아르바이 있다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물이 쫄쫄쫄쫄쫄 내리는 물소리가 그렇게 멋있어요. 자연의 소리를 즐기기까지 실은 긴 수행의 세월이 필요했다죠. 겨울에 저 문을 바람이 트러락 비치고 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1년 이상 가요. 최하로 1년 가요. 가야 내가 그렇게 사람이 그립되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한 3년 지나야 모든 것이 이렇게 과정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내 몸이 그만치지 적용이 된 거죠. 이 산속에. 산중 생활에 몸이 익어가는 동안. 신통방통한 속세의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왜 안 올라가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 이리 와서 모시겠어요? 아. 견뎌죠. 와 산들 봉우리가 다나봐요. 산뽕우리는 물론 물결처럼 뻗어나가는 산하 또한 장관. 그래도 스님 귀신 이 암자에서 맨눈으로 보는 풍경만 할까요. 스님의 끼니를 책임지는 작은 텃밭. 올해는 비가 잦아서 영 엉망이라지만 마음은 충만합니다. 절집에서는 밥 짓는 것도 수행이라고들 하죠. 이거 조금 무척하고 같이 해서 칠 갈 거 끓여볼게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거나 엮고 해서 먹어요. 암자에 딸린 이 작은 방 한 칸이 스님의 전천후 공양간. 손실경, 식당경, 겸겸겸이 전부다. 그러니까 이 방은 뭐니깐요. 누구를 안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는 추우니까 이불자를 항상 깔아 놔야 되거든요. 이불자를 벗기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불 깔았는데 누구 오라고 그래요. 소박한 방에서 수수하게 지어내는 음식. 들깨가루가 전부인 스님표 시래기꼬. 나는 맛있다. 나는 맛있는데. 홀로 천천히 흘러가던 스님의 시간에 오늘은 밥 동무가 생겼습니다. 나는 국자도 없어요. 국자도. 우리 같이 먹읍시다. 제작진 목까지 준비해 주신 스님. 여기 와서 이 무궁에 실가리꼬 한번 먹어봐요. 무궁이에요? 네. 완전 무궁이에요 지금. 소울과도 이거 못 먹을 거예요 아마. 스님의 따뜻한 마음까지 담아낸 한 그릇. 호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입에 맞을라나 모르겠네. 그건 물어보나만 하겠죠. 어때? 맛있어요. 깔끔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괜찮습니까? 괜찮다니까 좋습니다. 밥도 맛있어요. 다 맛있네. 산중에서 둘러앉아 먹는 밥이 어디 흔한가요. 맛으로 정성으로 뚝딱 비워냈습니다. 공양을 마치면 늘 포행에 나선다는 스님. 철마다 달라지는 풍경이 있는 것이죠. 이제 구름이 더 좀 끼시죠. 딱 그냥. 아, 무슨 산지. 참 희망하게 보이네. 강기보다 이게 저 삼진강. 산도 좋고 물도 좋지만 정작 스님이 기다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인간이 가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저렇게 가잖아요. 하루 해가 가듯이. 하루 해가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면. 제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 인간도 갈 때 저렇게 아름답게 가면. 요란 떨지 않고 묵묵히 물러날 줄 아는데. 그런 자연에서 인생 공부를 합니다. 새벽 슬시. 구름을 밀어내는 청아 한 목 닭소리. 저 백화는 저처에 피었는데. 청사는 묵묵하고 록수는 잔잔한데. 백 원만이 유유하니 무슨 경계인가. 보느니 하나 없어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스님. 하루도 거르는 법 없이 새벽 예불 올리고 부지런히 마음 거울 닦은 세월이 어느덧 40여 년. 오호 피로 견도.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바람소리가 맞이해주는 암자의 아침. 가을이 깊어가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다죠. 기준 소리 들으니까 진짜 가을인가 봐요. 예 예 이게 가을 다 됐죠. 이렇게 낙엽 쓰는 것도 한철인가요? 저기는 안 쓸거든요. 낙엽이 떨어져 있어야 멋있죠. 여기니까 이 뜨죠 저기는 안 쓸어요.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보기도 좋고 좋거든요. 눈이 와서 눈 안 추워요. 가을이 들어설 때부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게 산중 암자의 생활. 여름 한철 빼고는 내내 군부를 떼야만 합니다. 무엇 하나 편한 게 없죠. 페이지를 모아두었다가 불쏘시개로 긴하게 쓴다는 스님. 제아물이 보잘것없는 듯해도 세상에 다 저마다의 쓰임이 있는 법이죠. 불 한 번 떼면 좀 따뜻하세요? 그러면 뜨시죠. 불 때려면. 하루에 한 번씩 떼거든요. 처음에는 불 붙이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불 붙이기. 나도 처음에는 뭐였지. 오래 하다 보니까 몸에 배이니까. 이렇게 하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스님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면 공양을 준비하고 늘 그렇듯 정성에 또 정성을 기울입니다. 손님 짤을 엄청 정성스럽게 씻으세요. 부님한테 오를 고향인데 정성스럽게 해야지. 이렇게 같은 일상이시잖아요. 매일 이게 반봉지. 지겹진 않으세요? 지겹진 왜 지겨워요. 그리고 내가 먹을 건데.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요. 난 여태껏 한 번도 지겹거나 뭐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둥근 건지가 둥근지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고 온 거죠. 둥근 건지가 둥근지를 모른다니까. 쌀 씻는 일 하나도 절집에서는 화두가 됩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귀 기울이며 살다 보니 저절로 둥그러진 걸까요. 새소리, 바람소리, 가을이면 풀벌레 소리에 서두름 없이 자분자분 발걸음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소리가 좋은데요. 좋죠. 바람소리 정말 어느 소리보다도 좋죠. 어느 음악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 바람소리가. 항상 들어도 싫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치지 않으면 좋은 거지. 싫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제 곧 단풍 들여받는 소리도 아름다운 음악처럼 저 산하로 퍼져나가겠죠. 스님 발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거 그만해서 못 써요. 세상에 내 발 밑에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위에서 보니까 밑에 다 보이니까. 세상만 사. 그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몰라도 세상을 그렇게 발 아래로 보면은 사람 그만해서 못 써요. 하나는 항상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세상에 내 머리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살이야. 좋죠. 편하라고.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이 사람으로 알고 살면 편해요. 내 밑에 있는 걸 생각하면 안 되죠. 일은아홉 세수에도 소년처럼 티없이 맑은 스님의 쨍한 가르침입니다. 이거 하나씩. 끝까지. 이것도. 감사합니다. 네, 우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가요. 아이고. 나, 나, 나 이렇게 해서 전화 한번 몰라.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인연이 되면 다시 한번. 예, 예, 예. 그래요. 다시 만나러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서운합니다. 잘 가세요. 내 것이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진다는 마음. 일단 암자에서 만난 법종 스님은 내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십니까? 이 가을만큼 깊어가는 마음 소리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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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